안녕하세요.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이지연입니다. 2020년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온라인 실무교육 중 8번째 교과과정인 이행실적평가방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2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1에서는 이행실적평가와 허용량 재조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어질 파트2 동영상에서는 실적재조정, 이행평가와 관련된 과태료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행실적평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제37조 목표달성평가 등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최초 통보된 허용량 대비 조정된 허용량으로 목표달성여부가 평가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조정항목은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실적평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 허용량이 관리업체에 최종 확정된 배출량 이상일 경우 목표달성으로 평가됩니다. 즉 최초 통보된 통보서 내 허용량에서 조정항목을 모두 반영한 후에 재조정된 배출 허용량과 3월 31일까지 제출된 명세서 배출실적에서 평가시 조정이 필요한 항목을 조정한 최종 배출실적의 비교를 통해서 달성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온실가스와 에너지 모두 이행실적 평가 대상입니다. 목표 미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온실가스 혹은 에너지 중 하나라도 미달성한 경우이므로 에너지 목표도 설정 단계부터 잘 확인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배출 허용량이 평가 단계에서 조정되는 항목으로는 크게 기존 시설에서의 조정과 신증설 시설에서의 조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금년도 목표 설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년 9월 목표 설정을 진행한 후 10월에 통보서를 모두 받으셨을 겁니다. 해당 통보 값은 20년 목표 설정을 위한 예상량 조사 시 확인된 사항이 21년 이행 시에도 동일한 조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값입니다. 21년 이행 중 이행 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22년 진행되는 이행실적 평가 시 소명하여 허용량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 시설의 경우 설비의 가동 중지, 폐쇄, 매각, 신증설 시설의 경우 예정된 가동 시간, 용량의 변경이 이행 조건 변경에 해당합니다. 배출 실적이 평가 단계에서 조정되는 항목은 허용량 조정과 비교하여 더 다양합니다. CDM 시설, 미고려 신증설의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특례, 제지협종 평가 특례, 부생가스 공급 변경, 산정 방법 변경, 조기 감축 실적 사용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목록을 통하여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특례라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특례 사항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실적 조정 항목 중 제지협종 평가 특례, 부생가스 공급 변경, 산정 방법 변경, 조기 감축 실적 신청량 등은 평가 대상 업체에서 소명하지 않고 명세서, 이행 실적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 후 조정하게 됩니다. 이행 실적 평가 시 적용되는 특례 조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례로는 미고려 신증설 및 CDM 사업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이 이행연도 중에 도입되어 가동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였을 경우 해당 실적만큼을 차감하고 평가하는 것이 미고려 신증설 특례에 해당합니다. 해당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신규 도입된 설비의 설기 용량 및 도입 시기, 이행연도 중 가동 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례에 해당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다량 필요하다 보니 계획되지 않은 신규 설비가 도입될 경우 관련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CDM 사업도 마찬가지로 목표 설정 시, 목표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실적 평가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특례 조항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평가 특례는 목표 설정 시와 실적 평가 시 동일한 시설 설비 조건 하에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특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례 조항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평가 특례입니다. 이는 감축 목표를 미달성한 업체 중 조직 경계 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자체 전력 및 열 공급 실적이 있을 경우 감축 실적의 가중치를 10%를 부여하여 실적을 조정한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특례에는 목표를 미달성한 업체에만 적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업체의 경우 사업장 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감축 실적이 다수 존재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한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업체 A는 감축 목표를 미달성하였으나 사업장 내 태양광 설비를 통한 발전 실적이 2행년도에 315톤 존재합니다. 최초 관리업체 A의 배출 실적이 159만 393톤이었으나 신재생 에너지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315톤의 10%에 해당하는 31.5톤을 차감한 159만 1,361톤으로 실적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 특례 조항은 재지업종 에너지 회수 시설의 평가 특례로 재지업종에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폐기물 에너지와 촉진을 위한 특례 취지를 감안하여 재지업종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시설의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평가에서 이를 제외하는 조항입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지업종인 관리업체 A의 사례입니다. A 업체는 생산부산물인 재지 슬러지를 소각 후 이 소각렬을 회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기준연도 평균 소각 폐기물량이 1500톤이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7만 톤입니다. 2행년도에 소각 폐기물량이 2000톤으로 증가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9만 톤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기준연도 평균 대비 소각 폐기물량이 500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 대비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인 2만 톤을 차감하여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은 7만 톤으로 조정하여 평가합니다. 마지막 특례 항목으로는 에너지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매스, 폐기물 소각열, 공정 폐열 사용시설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될 경우 및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한 경우 에너지 실적을 조정하여 평가하는 특례입니다.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바이오매스 등 특례를 적용하여 에너지 실적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해당 업체는 기준연도 평균 메탄 사용량이 100톤이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은 5테라줄입니다. 2행연도의 메탄 사용량이 200톤으로 증가하였고 에너지 소비량은 11테라줄로 보호하였습니다. 메탄이라는 바이오매스의 사용량이 100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 대비 증가한 소비량인 6테라줄을 차감하여 최종 에너지 사용량은 5테라줄로 조정하여 평가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저탄소 연료원으로 연료를 대체한 사례입니다. 해당 업체는 기준연도의 중유를 사용하였고 기준연도 평균 배출량은 300톤, 에너지 소비량은 3테라줄입니다. 하지만 2행연도의 업체는 연료를 도시가스로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중요 대비 탄소 배출 개수가 작은 연료이다 보니 동일 에너지를 소비하였지만 온실가스가 저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온실가스 저감 비율을 에너지에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3분의 2가량 조정하여 평가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1행 실적 평가의 조정 항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용량 조정 항목입니다. 배출 허용량 재조정은 기존 시설과 신증설 시설에 대한 조정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기존 시설에서의 조정 항목은 인수 및 합병, 매각 및 분리, 폐쇄 등 조직 경계 내 시설의 변동과 관련된 항목과 일시 중지와 같은 가동 시간이 감소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증설 시설에서의 조정은 신증설 시설이 아예 사업장 내 도입되지 않은 경우인 신증설 미이행과 신증설 시설이 도입은 되었으나 당초 예정 대비 설계 용량과 가동 시간이 변경된 경우 발생합니다. 허용량 재조정 항목을 하나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시설 허용량 조정 항목인 인수 및 합병입니다. 업체가 이행윤도 내 타 관리업체의 사업장 또는 배출 시설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조직 경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허용량을 조정하여 평가합니다. 아래 3개의 사례 중 첫 번째 조정 방안은 A 관리업체가 B 관리업체를 인수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두 관리업체가 모두 목표를 부여받았으므로 최종 허용량은 A, B 사업장의 허용량의 합산으로 조정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정 방안은 A 관리업체와 B라는 비관리업체의 사례입니다. 관리업체가 비관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비관리업체가 관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모두 목표를 부여받은 사업장 혹은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목표를 부여받지 않은 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목표 설정 이후에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 기존 시설 조정 항목인 매각 및 분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리업체가 이행윤도 내 사업장, 배출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법적으로 분리하여 조직경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허용량을 조정하여 평가합니다. 첫 번째 조정 방안은 A관리업체가 타관리업체 혹은 B관리업체의 사업장, 시설을 매각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A관리업체의 배출 허용량에서 매각, 분리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의 허용량을 감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매각 시점을 고려하여 일할 개선됩니다. 두 번째 조정 방안은 A관리업체가 법인을 분리하여 신설법인 B를 설립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 A관리업체의 허용량을 A-와 B사업장으로 나누어 각각 평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 분리 시점을 고려하여 재설정됩니다. 앞서 안내드린 매각 및 분리에 대한 조정 방안 중 매각에 대한 조정 사례를 해당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용량 조정은 평가 대상 사업장에서 매각, 이전된 시설의 허용량을 차감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설비 매각, 이전 시 어떤 자료를 통하여 소명하시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비 이전의 경우 설비 이설공사 기한 및 관련 품위서 등을 제출해 주시게 되며 설비 매각의 경우 매매, 양도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소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기존 시설 조정 항목은 폐쇄입니다. 관리업체의 배출 시설 또는 설비군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제외되거나 폐쇄 신고가 완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허용량을 조정하여 평가합니다. 조정 방안은 배출 시설 전체 혹은 설비군의 일부 폐쇄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배출 시설 전체가 폐쇄된 경우 기존 관리업체의 허용량에서 폐쇄과 발생한 시설의 허용량을 감산하여 평가합니다. 설비군 일부 폐쇄의 경우 기준 연도 설비군 배출량 산정 지표에서 이행연도 지표 비율을 반영하여 허용량을 감산합니다. 이행연도 지표는 제품 생산량, 전력 및 연료 사용량 등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 폐쇄 시점을 고려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폐쇄에 대한 조정 사례를 이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비 폐쇄를 소명할 때 설비의 폐쇄와 관련된 기한, 폐기와 관련된 서류 및 폐쇄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비군 중 일부 폐쇄일 경우 이행연도 지표 또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조정 사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배출 시설의 이행연도 내 배출 실적이 0인 가장 단순한 폐쇄 사례입니다. 시설 폐쇄로 인하여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의 허용량이 전량 차감되어 평가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폐쇄일, 폐쇄용량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사례입니다. 해당 관리업체는 1월 31일까지는 설계용량의 100%가 가동되었으나 2월 1일 설계용량의 45%를 폐쇄하였습니다. 즉, 365일 중 31일은 100%, 334일은 55%의 용량만이 가동된 경우입니다. 해당 배출 시설의 최초 허용량인 2만 톤에서 날짜와 용량을 고려하여 허용량을 조정하는 수식은 슬라이드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배출 시설을 폐쇄할 경우 기본적으로 허용량이 차감되어 평가됩니다. 다만 폐쇄에 대한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폐쇄 또는 부분 폐쇄 설비의 배출량이 기존 시설의 전가됨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허용량 감산에서 제외합니다. 즉, 한 설비가 폐쇄됨에 따라 타 설비의 가동률이 증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허용량 조정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축활동으로 인한 시설 또는 부분 설비의 폐쇄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 허용량 감산에서 제외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 증빙 자료는 각각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존 시설 조정 항목은 시설의 일시 중지입니다. 목표 설정 당시에 기준 연도 배출량이 5천 톤 이상인 배출 시설 또는 설비군의 일부가 연속 30일 이상 가동이 중지된 경우 미가동 기간만큼 조정합니다. 조정 방안은 시설 폐쇄와 마찬가지로 배출 시설 전체 혹은 설비군 일부의 일시 중지에 따라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선 배출 시설 전체가 일시 중지 기간 동안 가동 중단된 경우 시설의 일시 중지 기간만큼 허용량을 차감 조정하여 평가합니다. 설비군으로 보고된 시설이 일정 기간 가동 중단한 경우 기준 연도 설비군 배출량 산정 지표에서 이행연도 지표 비율을 반영하여 허용량을 감산합니다. 이행연도 지표는 제품 생산량, 전력 및 연료 사용량 등이 있습니다. 이때 설비군의 부분 설비 가, 나, 다 모두 이행연도 중 가동 중지 이력이 있으나 연속 30일 가동 중지한 설비는 나 설비뿐입니다. 따라서 나 설비에 대해서만 허용량이 조정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안내드린 일시 중지에 대한 조정 사례를 이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비의 일시 중지를 소명할 때 설비의 가동일지 혹은 해당 설비 관리자의 근무일지 등 이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비군 중 일부가 중지한 경우 이행연도 지표 또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조정 사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배출 시설의 이행연도 내 배출 실적이 0인 사례입니다. 시설이 폐쇄되지는 않았으나 연중 가동 이력이 없을 경우 해당 시설의 허용량이 전량 차감되어 평가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일시 중지 기간이 고려되는 사례입니다. 해당 관리업체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총 214일 동안 설비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해당 배출 시설의 최초 허용량인 6,000톤에서 일시 중지일을 고려하여 허용량을 조정하는 수식은 슬라이드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배출 시설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한 경우 허용량이 차감되어 평가됩니다. 다만 시설 폐쇄와 마찬가지로 일시 중지에도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상황에만 간헐적으로 가동되는 예비시설 등은 일시 중지에 따른 배출 허용량 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상 시설은 피크 부하 보일러, 온수보일러나 비상발전기, 보조보일러 등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외사항은 시설 폐쇄에 대한 예외사항과 동일합니다. 일시 중지 또는 부분 일시 중지에 따라 타 유사 시설의 가동률 및 부하율이 증가하였을 경우 배출 허용량 감산에서 제외, 감축 활동으로 인한 시설 또는 부분 설비의 일시 중지를 증빙할 수 있을 경우 배출 허용량 감산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존 시설 허용량 조정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증설 시설의 조정 항목에 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증설 시설 미이행입니다. 신증설 시설은 목표 설정 시 해당 시설이 언제 도입되며 어느 정도 설계 용량이 도입되어 이행 연도에 몇 시간 가동이 예정된다라는 자료를 소명하여 목표를 부여받습니다. 즉 설계 용량과 가동 시간이 주요 변수가 됩니다.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용량이 변경될 수도 있고 설치 일자가 변동되거나 시운전 기간이 길어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설정 당시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 중 미이행은 아예 신증설 설치 계획이 무산되거나 연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미이행된 신증설 시설에 부여된 목표가 전량 조정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업체 A는 20년 5월 1일에 신설 시설을 도입한 것으로 예정되어 5만 톤의 목표를 신설 시설 목표로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계획 변동으로 인해 20년도 내 시설이 도입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총 허용량인 10만 톤에서 미이행된 신설 시설의 목표인 5만 톤을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다음은 신증설 시설의 연간 가동시간 변동에 따른 허용량 변동입니다. 목표 설정 당시 계획한 연간 가동시간보다 실제 이행 가동시간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경우 변동 비율만큼 허용량을 조정합니다. 가동시간 증감에 따른 사례를 각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계획된 연간 가동시간 대비 실제 가동시간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업체는 설계용량 100톤 퍼 시간, 연간 가동시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신설 시설에 대하여 허용량 3만 톤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평가 시 가동시간이 계획 대비 절반 수준밖에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가동시간 변동 비율만큼 허용량을 조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된 연간 가동시간 대비 실제 이 가동시간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업체에서 계획 당시 가동시간의 2배만큼 설비를 가동하였네요. 따라서 최초 허용량인 3만 톤의 2배인 6만 톤으로 허용량이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 시설의 가동률과 교차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변동에 따른 허용량 변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 설정 당시 계획된 설계용량 대비 실제 설계용량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 비율만큼 허용량을 조정합니다. 설계용량 증감에 따른 사례를 각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계획된 설계용량인 100톤 대비 감소한 70톤짜리 설비가 설치된 경우입니다. 이 시설은 설계용량 100톤, 연간 가동시간 1000시간을 기준으로 3만 톤의 허용량을 부여받았습니다. 설계용량 변동 비율인 100분의 70, 즉 70%를 적용하여 허용량을 조정하여 2만 1000톤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된 설계용량인 100톤 대비 증가한 120톤짜리 설비가 설치된 사례입니다. 설계용량이 1.2배 증가하였네요. 따라서 배출 허용량도 1.2배 증가한 수치로 조정되어 평가합니다. 설계용량 변동과 가동시간 변동 예시 모두 나머지 인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설계용량과 가동시간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동시간과 설계용량 각각의 변동 비율을 고려하여 허용량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행실적평가방법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질 파트2 동영상에서는 실적재조정, 이행평가 관련 과태료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교육 동영상에 이어 이행실적평가방법 교육을 진행할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이지연입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2에서는 실적재조정과 이행평가 관련 과태료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행실적평가 및 허용량 조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앞선 이행실적평가방법 파트1 동영상 강의를 시청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적재조정 항목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적재조정은 크게 특례에 의한 조정과 일반조정으로 나뉘어집니다. 특례조항은 앞서 안내 드린 바 있으니 일반조정 항목 위주로 해당 장에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조정 항목으로는 소량배출사업장, 목표미설정시설 및 배출활동, 산정방법변경 및 일관성 유지가 있습니다. 일반조정 항목은 모두 설정 당시와 이행시의 기준을 일치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 기준에는 사업장의 수, 시설의 수, 매개변수 등이 있습니다. 차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재조정 항목은 소량배출사업장 조정입니다. 이는 업체 단위로 지정된 관리업체 중 목표 이행 대상이 아닌 소량배출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실적을 제외하는 항목입니다. 아래 조정 사례를 통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업체는 총 44개의 사업장 중 25개의 사업장은 목표 이행 대상이며 19개 사업장이 소량배출사업장입니다. 명세서 제출 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출실적은 44개 사업장에 대한 실적인 14만 3,476톤을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평가 시에는 19개의 소량배출사업장의 실적인 3,805톤을 제외하고 13만 9,671톤으로 조정하여 평가합니다. 두 번째 사례의 업체는 총 4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량배출사업장 없이 모든 사업장이 목표 이행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체 단위의 관리업체이지만 소량배출사업장으로 인한 실적 조정이 발생하지 않음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실적 재조정 항목은 목표 미설정 시설입니다. 목표 설정 당시 고려되지 않은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실적을 제외합니다. 즉 설정 당시와 평가 시 동일한 기준 하에서 허용량과 실적을 비교 후 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실적을 동일 기준으로 맞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최근에는 배출활동의 누락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기상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기상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을 위한 연료원인 도시가스 혹은 전력에 의한 배출량과 기상폐기물 소각에 의한 배출량이 모두 보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상폐기물 소각에 의한 배출량이 누락된 채 명세서가 보고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배출활동이 누락된 명세서를 토대로 목표 설정을 하였으므로 평가시점에 제출된 명세서에서는 기상폐기물 소각에 따른 배출량 1347.057톤을 제하고 허용량과 비교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장의 실제 배출량은 모든 배출활동이 포함된 배출 실적이 맞습니다만 동일 기준 하에 평가하기 위한 조정임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경계 변동으로 인한 목표 미설정 시설의 사례입니다. 설정 당시에는 업체의 조직경계 밖으로 이동되었던 시설이 이행시 재편입되어 배출 실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설정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시설에서 실적이 발생하였으므로 허용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1885.603톤을 사업장 실적에서 제하고 평가합니다. 위 사례와 미계획 신설 시설과의 차이점은 최근 연도 제출한 명세서 이전부터 해당 시설의 시설 일련번호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시설 일련번호가 새로 생성된 경우는 신설 시설로 분류하여 미계획 신증설에 의한 실적 조정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실적 재조정 항목은 산정방법론 및 티어3 일관성 유지입니다. 목표 설정 당시와 실적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었거나 간접 배출 개수, 전력 발열량이 변경된 경우 설정 당시와 동일한 방법론, 매개변수로 실적을 재산정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조정 사례는 외부로부터 스팀이나 열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업체의 사례입니다. 스팀이나 열의 경우 매년 공급업체로부터 배출 개수를 제공받습니다. 즉, 매년 다른 배출 개수를 사용하여 명세서를 작성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당시 가장 최근 연도 명세서의 열 스팀 배출 개수와 이행 연도의 배출 개수가 다른 부분을 보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설정 당시의 배출 개수로 실적을 재산정할 경우 평가 연도의 배출 개수 대비 설정 연도의 배출 개수 값이 크고 작은지 여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재산정 값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목표 설정 당시 열 스팀 간접 배출 개수가 이행 연도의 간접 배출 개수보다 높다고 하네요. 따라서 해당 시설의 명세서상 배출량은 2333.629톤이지만 실적을 재산정한 결과 3064.012톤이 됩니다. 즉, 명세서 실적 대비 평가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유로 이행 연도의 목표를 미달성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 사업장은 설정 당시의 간접 배출 개수가 이행 연도의 간접 배출 개수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해당 열 스팀 사용시설의 명세서상 배출량은 1757.9톤이지만 실적을 재산정한 결과 1401.289톤으로 실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행 실적 평가 방법에 대한 참고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안내 드린 산정 방법론 및 T3 일관성 유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목표 설정과 이행 실적의 산정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매개변수는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신의 매개변수를 활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지침 개정으로 인해 배출 개수의 산정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목표 설정 당시와 동일 업체로부터 열 혹은 스팀을 공급받는 업체의 경우 전력 발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설정 당시 활용한 명세서의 매개변수를 사용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행 실적 평가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다양한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온실가스 허용량 및 실적의 조정만 안내 드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와 에너지 모두 이행 실적 평가 대상이므로 에너지 특례나 열 스팀 배출 개수 일관성 유지와 같은 조정 항목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온실가스와 에너지 모두 동일한 평가 방법에 따라 조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이행 실적 평가를 단연간 경험해 보신 담당자분들께서는 과거 이행 실적 평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 기준인 개선명령을 우선 이행한 것으로 평가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문구로 인해 개선명령을 부과받은 업체는 개선명령량을 허용량에서 선조정함으로써 항상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속 미달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이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번 개선명령량을 크게 부과받은 경우 연쇄적으로 미달성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개정된 이행 실적 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선명령을 부과받은 경우 이를 우선 이행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이행 실적 평가의 본래 취지에 맞춰 단계년도 허용량과 단계년도 실적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는 19년도 목표를 미달성하여 개선명령을 부과받는 업체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21년도의 실적을 평가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행 실적 평가는 목표 미달성에 따른 개선명령을 부과받는 경우 이로부터 2년 후에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행, 평가, 개선명령 이행, 개선명령 이행에 대한 평가의 순서로 진행되어 이해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실적 평가 결과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설명을 사례를 통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의 업체는 19년 이행 실적 평가 결과를 미달성하였습니다. 19년 이행 실적에 대한 결과는 20년 중에 통보받게 됩니다. 따라서 19년 개선명령을 20년 목표 이행 중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9년 미달성에 대한 개선명령은 21년에 이행하게 됩니다. 다음 열을 봐주시면 업체는 20년 목표도 미달성했습니다. 업체는 19년도 목표도 미달성하였고 미달성 횟수로는 2회차이지만 19년도 미달성에 따른 개선명령은 21년 목표 이행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년도 미달성에 대한 행정조치도 개선명령만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21년도입니다. 21년도에도 미달성을 하였네요. 하지만 앞선 2개년도의 미달성과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21년도에는 당해년도 목표 이행도 있지만 19년도 미달성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1년도 단계년도 목표만 놓고 봤을 때 미달성했다는 것은 개선명령 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처음으로 부과되는 시점이 됩니다. 21년도 미달성에 따른 개선명령은 23년도 이행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때 개선명령량은 19년도 개선명령량이 포함된 값이 아닌 21년 단계년미달성량만 해당합니다. 22년도는 21년도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22년도에는 이행년도의 목표와 20년도 목표 미달성에 따른 개선명령을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22년도 목표를 미달성하였으므로 20년도 개선명령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23년도입니다. 23년도는 21년도 미달성분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면서 당해년도 목표도 이행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목표 미달성을 하였네요.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업체는 21년도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년도 미달성에 대한 개선명령을 21년도에 이행하지 못하였고 21년도 미달성에 대한 개선명령을 23년도에 이행하지 못하였으니 두 번 연속 개선명령을 미이행하였네요. 최초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회 연속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600만원 3회 이상 연속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천만원으로 과태료가 증액됨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확인하시면 연한 파란색과 짙은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맨 첫 부분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이행실적 평가와 개선명령 이행에는 2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짝수년도와 홀수년도로 나누어서 개선명령 연속 불이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20년 상황은 처음 사례와 동일함으로 21년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하였네요.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당해년도 이행 목표를 달성한 경우 개선명령도 이행되었다고 간주합니다. 즉, 업체는 부과된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이 되죠. 그렇게 홀수년도 이행에 대한 개선명령의 고리는 끊었습니다. 22년도를 보시면 사례 1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21년도에는 달성을 하였지만 22년도에 미달성함으로써 20년도 미달성에 대한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를 통해 홀수년도와 짝수년도가 별개의 흐름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는 또 미달성을 하였네요. 23년도는 다시 홀수년도의 첫 개선명령 시작 지점이 됩니다. 표 하단의 행정조치를 보시면 다시 1차 개선명령이 부과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렸으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행실적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황한나입니다. 2020년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온라인 실무교육 중 이행실적보고서 작성방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1에서는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전 이행실적보고서 개요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어질 파트2 동영상에서는 예시를 통해 이행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행계획서는 이행연도의 목표가 얼마이고 시설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이며 배출량은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문서입니다. 그럼 이행실적보고서도 명칭으로부터 쉽게 유추 가능하시죠? 이름 그대로 이행계획에 따른 실적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행연도의 목표 달성률은 얼마인지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노력의 성과는 어떠한지 개선명령 이행 의무가 있다면 개선명령 이행 내역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각 문서의 목차를 비교하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이행실적보고서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명세서나 이행계획서의 구성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행실적보고서는 관리업체 총괄정보로부터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실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행실적보고서의 구성 항목들을 보시면 모두 익숙한 명칭들이시죠? 명세서 혹은 이행계획서에서 많은 부분들이 연동되고 연계되는 문서이다 보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행실적보고서의 관리업체 총괄정보와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현황, 사업장 일반 정보는 이행계획서의 1, 2, 3장과 각각 명칭 자체도 동일하네요. 내용도 이행계획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관리업체 총괄정보 혹은 사업장 일반 정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관리업체 총괄정보와 사업장 일반 정보는 명세서와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4장의 사업장별 연차별 목표 및 달성 실적입니다. 해당 장에서는 이행계획서 2-2장 내용인 사업장별 연차별 목표와 명세서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실적보고서의 5장은 이행계획서의 12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이행계획에 작성하신 감축 조치가 연동됩니다. 그리고 6장은 해당 감축 조치의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와 에너지 절감량에 대하여 상세하게 근거를 작성하는 장으로 이행계획서 12장과 연동됨을 안내 드립니다.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실시 결과는 이행계획서의 9장과 연관되는 항목입니다. 담당자별 역할을 명시하시고 품질관리, 품질보증활동이 계획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실적입니다. 이는 이행계획서의 13장에 작성하신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과 연계되는 장입니다. 이행실적보고서는 온실가스에너지의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에 근거하여 각 항목별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장, 2장, 3장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과 동일함으로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으시니 해당 슬라이드에서 필요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장은 사업장별 목표 및 달성 실적을 확인하는 장으로 기준연도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실적, 이행연도의 허용량 및 실적, 조기 감축 실적이 필요합니다. 다만 1장부터 4장까지는 이행계획서 및 명세서의 정보와 연동되어 이행실적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해당 장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행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한 추가 자료는 5에서 6장을 위해 준비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의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이행실적은 이행계획서에 작성하신 배출 시설별 감축 기술 및 시설 도입 계획이 그대로 연동되어 목록이 작성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계획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및 감축 실적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6장의 배출 시설별 이행실적 근거는 5장의 감축 목표 이행실적이 존재할 경우 이 이행실적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시게 되는 장입니다. 이행실적 근거를 작성하실 때에는 어떠한 감축수단을 통해 절감하셨는지 해당 시설의 배출량, 감축수단에 따른 투자금액, 설치에 소요된 기간, 감축 노력에 따른 최종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7장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실시 결과는 이행계획서에 작성해 주신 품질관리 및 보증활동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결과를 작성해 주시는 장입니다. 사업장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절차서에 준하여 이행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하므로 절차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 명세서 QA, QC와 동일하시다면 명세서 증빙자료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실적을 작성하시는 8장입니다. 해당 장은 이행년도의 개선명령 이행 의무가 부과된 사업장만 작성하시게 되는 양식입니다. 관장기관으로부터 몇 년도 목표 미이행률에 따른 개선명령량을 얼만큼 부여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활동을 통하여 개선명령량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해당 장을 작성하시는 경우에 한해 이행 실적 보고서 또한 명세서와 함께 제3자 검증을 마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개선명령 이행량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이행량에 대한 수치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이행 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질 파트2 동영상에서는 예시를 통해 이행 실적 보고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앞선 교육 동영상에 이어 이행 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 교육을 진행할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황한나입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2에서는 이행 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행 실적 보고서 개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앞선 이행 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 파트1 동영상 강의를 시청 바랍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행 실적 보고서의 양식을 통해 작성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관리업체 총괄 정보입니다. 이행 실적 보고서는 명세서와 동일하게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 작성 후 실적이 확정되어야 NGMS,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이행 실적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앞에 설명 내용에서 인지하셨듯 명세서에 작성된 많은 내용들이 이행 실적 보고서에 연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양식 또한 명세서 작성 시 확인하신 항목과 동일합니다. 명세서 작성 시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면 이행 실적 보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정보는 명세서와 동일한 정보일 것입니다. 관리업체 총괄 정보 중 갱신이 필요한 항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장,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현황입니다. 해당 장은 이행 계획서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5번을 통해 관리업체의 기준연도 명세서 배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체 단위로 지정된 관리업체의 경우 소량 배출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소량 배출 사업장은 1번부터 3번까지의 양식만 작성됩니다. 즉, 목표를 부여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4번, 5번 양식이 작성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5번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관리업체의 최초 지정연도 직전 3개년의 산술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같은 표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신증서를 반영한 기준 배출량 및 기준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배출 시설 단위의 신증설 이력을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으로 5번의 단순 산술평균값과는 상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의 7, 8번 항목은 2행연도의 허용량입니다. 이는 정부 협상 결과 자료로 목표협의 이후 발송드린 통보서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9번부터 12번까지는 기타 목표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제33조 목표 설정 및 관리 특례에 따라 설정된 기타 목표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됩니다. 다음은 2-2장 일부 시설의 기타 목표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제33조 목표의 설정 및 관리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폐기물 소강렬 회수 시설 또는 배출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정해진 배출 시설은 총량 단위 목표 설정이 아닌 별도의 목표 설정 수립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목표 설정에 대한 예시로는 발전업종 원단위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는 발전업종도 타업종과 동일하게 총량 단위 목표만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 작성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양식의 1번은 기타 목표를 부여받은 시설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우측의 양식은 각 시설에 부여된 기타 목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번은 각 시설에 설정된 기타 목표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번과 4번은 각각 기준연도와 이행연도의 기타 목표에 대한 실적과 목표값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타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으로 부여되는 목표가 아님으로 반드시 단위를 포함하여 확인 바랍니다. 6번과 7번은 기타 목표를 온실가스와 에너지로 환산한 값으로 각각 톤과 테라줄 단위로 기재합니다. 2장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현황의 작성 예시입니다. 이 업체의 기준연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인 걸로 보아 사업장 A는 2015년에 최초 지정되었나 보네요. 그리고 표 우측에서 사업장 A의 기준연도 배출량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 배출량 및 평균 에너지 사용량인 16,079.916톤과 328.72테라줄임을 알 수 있네요. 표 상단의 신증서를 반영한 기준 배출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각 16,081.167톤과 328.333테라줄로 기준연도 산술 평균값과는 차이가 있죠? 하단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하단의 표에서는 업체의 19년 허용량이 14,053톤과 291테라줄임을 알 수 있네요. 이행 실적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실 때에는 이 부분의 수치와 에너지 공단에서 발송한 해당 연도 통보서의 수치가 맞는지 한번 교차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A는 기타 목표를 부여받은 것은 없네요. 이 장은 직접 작성하시는 항목은 없으므로 각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은 3장 사업장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조직 경계 입력 항목으로 당해년도에 작성한 명세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업장 일반 정보는 관리업체 일반 정보와 마찬가지로 명세서 작성 시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면 갱신이 필요한 항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3-2장 조직 경계 입력은 이행 계획서와 명세서에서 동일하게 입력하는 내용으로 사업장 조직 경계, 시설 배치도 및 공정도에 대한 사진과 관련된 추가 설명을 작성하시는 항목입니다. 조직 경계 입력 장도 명세서나 이행 계획서의 최근 연도 입력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 인수합병 등 조직 경계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니 관련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 사업장별 사업장 일반 정보 중 3-2장 조직 경계 변동 사항 작성 예시입니다. 예시 사업장은 사업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노란색 조직 경계와 붉은 점선으로 된 조직 경계가 추가되어 두 사이트 모두 조직 경계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이미지처럼 조직 경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나타내도록 기존의 이미지를 수정하여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규 부지가 조직 경계로 포함됨에 따라 배출 시설에 신설이 발생하였으므로 시설 배치도의 추가 설명에도 관련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4장 사업장별 목표 및 달성 실적입니다. 해당 장에서는 통보된 업체 수준의 목표, 즉 배출 허용량 대비 실제 배출량을 작성하여 달성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에서 조기 감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인정받고자 하는 조기 감축 실적 반영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장의 양식 또한 대부분이 이행계획서 혹은 명세서의 데이터와 연동이 되어 작성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 조기 감축 실적 반영량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4장의 양식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장 사업장별 목표 및 달성 실적입니다. 3번 항목인 기준연도 값은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기준연도 실적의 3개년 산술 평균값입니다. 4번과 5번 항목의 이행연도 계획은 관리업체의 최종 목표 통보량이며 이행연도 실적은 이행연도 명세서 실적 값입니다. 달성률은 이행연도 실적을 목표 이행연도 허용량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달성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목표 미달성을 의미합니다. 조기 감축 실적에 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감축 실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최초 목표 설정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감축 활동에 따른 실적입니다. 다음은 4-2장 사업장별 기타 목표 및 달성 실적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업장이 부여받은 기타 목표를 이행연도 실적과 비교하여 달성률을 확인하는 것은 앞서 안내 드린 허용량과 실적, 그리고 달성률을 확인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목표 허용량이 온실가스 통과 에너지 테라줄의 단위가 아닌 별도의 단위로 주어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4-3장 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 인정 현황입니다. 상단의 양식을 확인 바랍니다. 1번 양식의 조기 감축 실적 최초 인정량은 조기 감축 실적 인정 대상 시기인 2005년 1월 1일부터 최초 목표 설정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이루어진 활동 중 관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조기 감축량을 의미합니다. 2번 양식은 조기 감축 실적 보유량입니다. 조기 감축 실적 인정량에서 조기 감축 실적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값이 현재 기준 보유량이 됩니다. 3번 조기 감축 실적 신청 인정 가능량은 관장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당해년도 신청 가능 조기 감축량을 의미합니다. 조기 감축 실적 보유량 전량을 항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조기 감축 실적 신청 가능량이 산정되므로 신청 가능량을 확인 후 4번의 반영 신청량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5번부터 10번까지의 양식에는 관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조기 감축 사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4장 사업장별 목표 및 달성 실적 작성 예시입니다. 관리업체는 4개의 사업장 A, B, C, D에 대한 목표를 통보받았으며 명세서 작성을 통하여 실적을 확인하였네요. 이행년도의 각 사업장 허용량과 이행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모두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사업장 없이 달성이 예상되네요. 사업장별 달성률은 확인하여도 모든 사업장이 달성이며 업체 단위의 목표도 달성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행 실적 평가를 진행함에 따라 허용량 및 실적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행 실적 보고서에서 확인한 달성 여부가 최종 결과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장 C의 경우 허용량 대비 실적이 굉장히 낮은 수치로 확인되네요. 해당 사업장의 경우 단순 가동률의 감소, 혹은 설비의 매각, 폐쇄, 일시중지 등이 발생했을 수도 있죠. 업체는 현재 업체 단위로 달성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감축 실적 반영량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기 감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달성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즉, 미달성이 예상된다면 조기 감축 실적 신청 가능량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장,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이행 실적입니다. 이 장은 이행 계획서의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이행 계획에 대응되는 양식으로 목표 이행 연도를 위해 제출된 이행 계획서에 작성된 감축 계획에 연동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행 계획서상의 배출 시설별 감축 이행 계획 대비 실제 이행 감축 실적 및 효과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이행 실적 보고서 양식 중 5번 목표 이행 연도의 감축 실적 부분에 세부 감축 조치명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행하신 감축 조치에 대한 코드명이 없을 경우 기타 항목으로 선택해 주신 후 직접 감축 조치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6번 목표 이행 연도의 감축 효과에는 목표 이행 연도의 해당 배출 시설에서 발생한 감축 실적 및 비용 절감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배출 시설 한 개에서 여러 감축 효과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축 조치별로 각각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의 감축 조치가 여러 배출 시설에서 감축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시설별로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감축 수단별로 기대 효과를 예상하지 못할 경우 해당 배출 시설 합계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은 마찬가지로 누락 없이 작성이 필요하지만 감축 조치 도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번 항목에 대한 작성 예시입니다. 사업장 A의 시설 화력발전시설 1, 2, 3호기에서 급기팬 인버터 설치 및 조업 개선을 통하여 감축 실적이 발생하였네요. 사업장 내 조업 개선 활동을 통하여 여러 배출 시설, 즉 화력발전시설 1, 2, 3호기에서 감축 효과가 발생한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시설에는 각각 인버터를 설치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 실적도 발생하였죠. 그래서 각 시설별 2개씩 감축 조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장,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이행 실적에서 작성한 감축 실적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 및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량 정보를 입력하는 장입니다. 화면에 이행 실적 보고서 양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사업 개요 및 상세 사항 추가 양식에는 감축 조치의 목적과 감축 조치에 대한 설명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4번, 개선활동 전, 5번, 개선활동 이후 비교를 해 주시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식,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효과가 눈에 띄기 쉬운 이미지로 등록해 주시고 추가 설명을 글로 간략히 작성해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작성 예시와 함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 실적 근거를 작성하는 장인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에너지 소비량 절감 효과를 계산하여 입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MMV에 따른 감축 성과 산정 방법론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업체에서 합리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절감량 산정의 근거 자료 및 계산 데이터 등은 NGMS,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 입력 시 첨부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장과 마찬가지로 감축 조치가 계획대로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식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공란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6장의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이행 실적 근거 양식을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A는 001번 배출 시설에 급기 팬 인버터를 설치하여 감축 실적이 발생하였네요. 3. 사업계요 및 상세사항 추가에 작성된 내용을 보면 사업장 A는 기존 송풍기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인버터를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과 5번 양식에 각각 개선 전과 후의 도식도 및 설명이 작성되어 있네요. 보일러 앞단이 전후 이미지에서 인버터가 추가되고 댐퍼가 없어진 점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도식화해서 입력해 주시거나 실제 설비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사업 추진 단계와 각 단계별 시행 시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에너지 절감 효과, 비용 절감 효과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축 효과 산정 방법론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A는 전력 사용 고지서를 통하여 감축 조치 도입 전후의 전력 사용량을 비교하여 효과를 산정하였네요.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계신 실제 감축량 데이터 혹은 이론적인 계산값 등을 활용하여 작성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장 C의 전기 아크로 공정 개선에 대한 이행실적 근거 작성 예시입니다. 사업장 C는 추가 설비 도입을 통한 감축 조치가 아닌 기존의 전기로를 계량하여 공정을 개선하였네요. 이처럼 물리적인 설비에 추가 및 교체 없이 공정이나 조업을 개선하여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향후 사업장 감축 계획에 참고하시어 이행계획서 작성 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업장 C는 사업 추진 시 투자 금액이 발생하였네요. 하지만 조업 개선의 경우 투자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장 내부 현황 및 감축 조치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C에서도 전기 아크로에서 사용한 전력 사용량을 활용하여 실제 절감량을 도출하였네요. 자체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효과를 산정해서 값을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 및 산출 근거를 첨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7장, 품질관리 품질보증활동 실시 결과입니다. 해당 장은 관리업체 총괄 및 하위 각 사업장의 업무별 담당자 지정연항과 업무 분장 근거 자료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2인계획서에 작성한 대로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입니다. 7-1장에서는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보고 등 담당자 현황을 입력합니다. 해당 양식에는 총괄, 즉 법인과 각 사업장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일 사업장으로 지정되신 경우도 사업장에서 목표관리제를 총괄로 담당하고 계시다면 법인, 사업장 두 가지를 중복된 내용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1번에서부터 3번까지의 양식은 1-2장,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업체 단위로 지정된 관리업체가 아닐 경우 단일 사업장에 대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번, 5번 양식에는 배출량 산정, 보고를 진행하는 사업장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이름, 직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업체는 총괄 책임자를 작성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수준에서는 각 사업장의 담당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단일 사업장의 경우 관리업체 총괄과 사업장 정보를 동일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양식입니다. 배출량 산정, 보고하는 담당자별 역할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양식은 별도 없지만, 배출량 인증 지침, 별표 19의 품질관리 및 품질 보증 업무의 세부 항목에 준하여 서술 요청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 품질 보증 업무의 세부 항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의 하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양식입니다. 각 담당자별 역할을 정리해 둔 품질관리, 품질 보증 절차서를 이행계획서 작성 시에도 제출 요청 받으셨죠? 동일한 문서를 이행 실적 보고서에서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당시와 비교하였을 때 담당자 정보 및 담당자별 역할이 변동된 부분이 없다면 이행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 가능하신 장입니다. 7-1장, 배출량 산정 등 담당자 현황의 작성 예시입니다. 해당 조직은 4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전체 사업장의 배출량을 총괄로 관리, 검토하는 담당자가 있고, 각 사업장별로 총괄 담당자와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배출량 산정하는 담당자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네요. 또한 사업장별로 담당자별 역할에 대한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서라 하더라도 다수의 사업장에 대하여 누락없이 첨부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장, 품질관리, 품질보증 업무 실시 결과입니다. 해당 양식에는 관리업체 총괄 및 하위 각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와 관련된 업무의 수준을 향상 유지시키기 위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의 결과를 기재합니다. 이행계획서 9-3장에서 품질관리, 품질보증 업무 실시계획을 모두 작성한 경험이 있으시죠? 이행계획서의 실시계획에는 대응하는 실제 이행 결과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7-2장도 관리업체 총괄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실시 결과와 각 사업장별로 시행한 품질관리,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결과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 두 항목을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업체 단위로 지정되어 다수의 사업장을 보고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실시 결과를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8장, 개선 명령에 따른 이행 실적입니다. 해당 장은 이행연도에 부여받은 개선 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개선 명령을 받지 않은 업체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작성 후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1번 양식의 몇 년도 목표를 미달성함으로써 개선 명령을 부여받았는지 정보를 작성해 주시고 2번 양식에는 사업장에서 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감 노력을 하셨는지 목록을 작성하신 후 각 절감 활동에 따른 절감량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세서는 제3자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행 실적 보고서는 검증이 필요 없는 문서라고 익히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다만 개선 명령 이행에 따른 실적을 작성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이행 실적 보고서도 제3자 검증을 진행하고 검증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명세서와 마찬가지로 검증을 모두 마친 후 제출기한이 3월 31일이므로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잘 고려하시어 제출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지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 실적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실무교육 중 통합조사표 작성 방법 교육을 진행할 목표관리제 지원사무국 김명현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크게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통합조사표 전반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에 대한 구성, 두 번째 챕터에서는 통합조사표 작성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각각 시설 변동, 특례사항, 목표 조정에 대한 조사와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지원 시스템은 목표관리제 제도 이행 전반에 걸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목표관리 지원 시스템의 메인 화면입니다. 상단에서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일 위쪽에는 Q&A 게시판이 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작성한 질문에 대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공지사항과 자료실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서는 각 진행 단계에 업무에 대한 공지 및 공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실에서는 업무 진행에 필요한 자료 및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한국에너지공단 요청사항과 사업체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요청사항에서는 새로운 업무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 내용에 N표시가 생겨 업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요청사항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더 내리면 주요 일정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일정 계획에서는 목표관리 제도의 지정, 설정, 이행, 평가, 전 단계의 연도별, 월별 주요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서는 목표관리 지원 단위 업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확인하고 싶은 업무의 원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각 업무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요청사항에 나타나지 않는 업무 분야를 접속하고 싶을 경우, 목표관리제 지원 단위 업무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행실적평가 통합조사표 작성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통합조사표 작성을 요청드릴 경우, 지원 시스템 메인 화면에 한국에너지공단 요청사항에 업무 분야 이행평가 관리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통합조사표 발송을 클릭 시, 통합조사표 조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통합조사표 조사 화면으로 이동하면 화면 중간에 평가 대상 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연도로 자동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연도 통합조사표 작성 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연도를 변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 연도가 평가를 진행하는 대상 연도임을 확인하였다면, 아래의 통합조사표 작성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통합조사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통합조사표 등록 가이드라인 및 시작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통합조사표 작성에 앞서, 통합조사표 작성 및 제출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조사표 작성은 총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시설의 폐쇄, 일시정지 등과 같은 시설 변동 이력을 등록합니다. 기본적으로 허용량과 실적이 모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즉, 목표를 받았거나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목표를 부여받지 않는 시설인데 실적이 발생한 경우, 목표와 실적이 모두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표의 변동 이력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작성한 변동 이력에 따라, 목표 및 실정이 조정됨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바랍니다. 2단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CDM 등과 같은 특례사항을 등록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장, 담당자분들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단계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한 시설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시설의 목표를 조정합니다. 이 부분은 이행실적 평가 방법에서 안내드린 바 있으며, 현저하게 감소하였다의 기준을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50% 이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작성 완료되었다면, 교사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본 화면의 하단에는 이행실적 평가를 진행하는 데 참고할 자료들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맨 좌측의 목표 이행실적 평가 가이드라인은 이행실적 평가의 개요, 특례사항, 배출 허용량, 조정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행실적 평가 안내자료는 이행실적 평가의 추진 목적 및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안내, 평가에 대한 개념, 전체 추진 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표 작성 방법을 안내한 문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본 강의 자료와 유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통합조사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증빙자료 양식 파일입니다. 시설 변동 이력에 대해 해당 양식으로 작성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료의 형식이나 양에 따라 사업장 개별 양식도 사용 가능합니다. 통합조사표 작성 전에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한 후 우측 하단의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조사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 화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 상단에 1단계 시설 변동 조사 등록이라는 항목 문구를 통해 몇 단계인지 어떤 항목을 조사하고 등록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표 우측 상단을 보면 시설 변동 부분 요구 개수가 보입니다. 해당 숫자는 시설 변동 이력을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시설의 개수입니다. 이는 하단의 변동 사항 등록 화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음영이 표시된 시설들이 허용량 혹은 실적 중 한 곳이라도 공란일 경우 음영 표시가 되는 시설들로 변동 이력 등록이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변동 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시설의 배출 코드, 즉 굵은 글씨로 표기된 부분을 클릭하면 변동 이력에 대한 내용이 작성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은 변동 사항 등록 화면에서 배출 시설 코드를 클릭했을 때 올라오는 팝업 화면입니다. 시설 변동 그룹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이걸 대분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분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측의 시설 변동 구분, 즉 중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중분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화면 하단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들이 달라집니다. 시설 변동 이력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해야 저장됩니다. 첨부 파일은 시설 변동 이력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일체를 의미하며 앞서 안내드린 증빙자료 양식에 맞춰 작성하신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우선 시설 변동 그룹 중 신증설 이행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변동 그룹을 신증설 이행으로 선택하면 우측 시설 변동 구분에서 신증설 단순 이행, 신증설 시설 통합, 신증설 시설 분할, 신증설 미이행, 미계획 신설, 미계획 증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신증설 단순 이행, 신증설 시설 통합입니다. 단순 이행은 쉽게 설명해서 신설 시설입니다. 목표 설정 시 신설로 목표를 부여받았고 그 시설이 기존 시설과는 다른 별개의 시설 코드를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설 통합은 증설을 의미합니다. 설정 시 증설 목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새로운 시설 코드를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증설 시설의 기존 부분에 대한 목표와 증설 분에 대한 목표를 통합한다는 개념에서 시설 통합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증설 시설 분할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목표 설정 시 계획 대비 시설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게 된 경우에 선택해 주시게 될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신증설 미이행과 미계획 신증설은 말 그대로 목표를 부여받은 신증설이 이행 연도 내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와 계획되지 않았던 신증설 시설이 이행 연도 내에 설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증설 시설의 경우 목표 설정 당시 예정되었던 설계 용량과 가동 시간 대비 실제 이행 연도에 설치된 용량, 가동된 시간을 비교하여 이행률에 따라 허용량이 조정됩니다.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이행률이 100%를 초과하는 수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용량보다 더 큰 용량의 설비를 도입하신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문의주셔서 별도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신증설 시설의 시설 연동 구분에 따라 어떠한 변동 연결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설의 경우 new라는 의미로 N번 일련번호가 임시로 부여되고 증설 시설의 경우 add의 의미로 A번 일련번호가 임시로 부여되고 이러한 임시 시설 번호와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 번호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설 시설의 경우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 번호의 팝업창에서 변동 연결 정보로 N번 일련번호 시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증설 시설의 경우 1대1이 아닌 다대1의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A번 일련번호 시설의 팝업창에서 변동 연결 정보로 명세서에 보고된 기존 시설 번호를 선택해서 통합해 주시면 됩니다. 신증설 시설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다대1로 분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세서에 보고된 분할 후 시설들의 팝업창에서 N번 일련번호 시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미계획 증설의 경우 변동 연결 정보에 직접 수치를 기입할 수 있는 칸이 생성됩니다. 해당 부분에는 미계획 증설로 인한 추가 배출량을 계산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 변동 그룹 중 시설 매각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설 변동 그룹을 시설 매각으로 선택하면 우측 시설 변동 구분에서 전체 매각과 부분 매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체 매각은 시설 전체를 2행연도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분 매각은 크게 용량을 부분적으로 매각하였거나 일부 기간 사용 후 매각하였거나 두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해당 시설 매각 후에도 배출 실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분 매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매각의 경우 단일 설비 내에서의 변동이므로 신증설 시설과는 달리 변동 연결 정보 입력은 불필요합니다. 첨부 파일은 시설의 매각일, 매각 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자료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 변동 그룹 중 시설 폐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설 변동 그룹을 시설 폐쇄로 선택하면 우측 시설 변동 구분에서 전체 폐쇄와 부분 폐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설 매각과 유사합니다. 전체 폐쇄는 시설의 전체를 2행연도 전 기간에 걸쳐 사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분 폐쇄는 설비의 일부분을 폐쇄하였거나 일정 실점 이후 시설을 전체 폐쇄하는 등 2행연도 중 실적이 발생할 경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폐쇄도 마찬가지로 단일 설비 내에서의 변동이므로 타 시설과 연동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변동 연결 정보 입력은 불필요합니다. 첨부 파일은 시설의 매각일, 매각 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 자료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 변동 그룹 중 일시 중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설 변동 그룹을 일시 중지로 선택하면 우측 시설 변동 구분에서 전체 일시 중지와 부분 일시 중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체 일시 중지는 매각이나 폐쇄된 시설은 아니지만 이행 기간 중 사용하지 않아 배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부분 일시 중지는 전체 시설 용량 중 일부가 이행 기간 연속 30일 이상 가동 중지하였거나 배출 실적이 발생할 경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변동 연결 정보의 입력은 불필요하며 첨부 파일은 일시 중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 가동 일지 혹은 해당 설비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근무 일지 등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 변동 그룹 중 시설 매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설 변동 그룹을 시설 매입으로 선택하면 우측 시설 변동 구분에서 관리업체 시설 인수와 비관리업체 시설 인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비관리업체의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는 애초에 부여된 목표가 없으므로 당해년도 이행 실적 평가 시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관리업체의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변동 연결 정보에 어떠한 사업장으로부터 해당 시설을 매입하였는지 해당 사업장 코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언제 매입하였는지 매입한 설비의 용량은 얼마인지 정보를 기입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 변동 그룹 중 코드 변경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드 변경이란 문구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통합조사표에서 의미하는 코드는 시설 번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즉 시설 번호에 변동이 생긴 경우 코드 변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 변동 그룹을 코드 변경으로 선택하면 우측 시설 변동 구분에서 시설 통합, 시설 분할, 단순 코드 변경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시설 통합은 다수의 시설이 하나의 시설로 통합된 경우이며 이때 변동 연결 정보는 분할된 시설의 파업 창에서 최종적으로 통합된 시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 분할은 하나의 시설이 다수의 시설로 분할된 경우로 변동 연결 정보는 분할 후 시설의 파업 창에서 분할 전 시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단순 코드 변경은 단순히 시설 번호가 1대1로 변경된 경우로 변경된 시설 쪽의 파업 창에서 과거의 시설 번호를 변동 연결 정보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은 명세서의 4장 중 시설 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혹은 검증 보고서 내 관련 의견이 작성되어 있다면 첨부 파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변동 그룹 중 기타 항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설 변동 그룹을 기타로 선택하면 우측 시설 변동 구분에서 소량 사업장, CDM 시설, 목표 제외 시설, 간헐적 가동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량 사업장은 업체 단위로 지정된 경우 목표를 부여받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실적을 제외하기 위한 항목이며 목표 제외 시설은 위의 어떠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허용량을 조정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선택하게 됩니다. 기타 항목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시게 될 항목은 간헐적 가동 시설입니다. 이는 비상용 발전기, 소화기, 용접기 등과 같이 사용 빈도가 낮은 시설의 경우 선택하게 됩니다. 간헐적 가동 시설로 선택한 경우 어떠한 증빙자료로 소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는데 앞서 안내드린 증빙자료 양식 파일 내에 줄글 형식으로 해당 시설은 비상 발전기 시설로 금융도 가동 이력 없음 등과 같이 간략하게 작성해 주셔서 무방합니다. 간헐적 가동 시설의 경우 허용량, 실적, 그리고 시설명 등으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기에 예외적으로 줄글 형식으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1단계의 시설 변동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례를 조사하고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특례 항목에서 발전부문 특례입니다. 발전부문 특례는 과거 발전업종, 사업장들의 원단위 개선 여부와 함께 평가했던 시기에 적용되던 조항입니다. 현재는 발전업종도 타 산업업종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함으로 본 조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통합조사표 양식이 아직 남아있어 이 정도로 안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례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특례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 혹은 스팀을 생산한 경우 그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만 사업장 목표를 미성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특례는 적용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양식을 차례로 작성하면 됩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어떤 신재생에너지원을 도입하였는지를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자체 에너지 사용량 조회하는 특례와 저탄소연료원으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온실가스 저감 비율만큼 에너지 사용량을 조정하는 특례가 에너지 평가 특례에 해당합니다. 에너지 평가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양식을 차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선 에너지 평가 특례가 적용된 사업장 및 시설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감축활동을 통한 에너지 저감량 즉 조정량을 테라줄 단위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축활동은 바이오메스 등의 사용, 저탄소연료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감량을 산정한 근거 및 사업장 감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2단계 특례 조사 및 등록까지 완료되었다면 조사표 마지막 단계인 3단계 목표 조정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단계 화면에 제일 상단에서는 앞선 통합조사표 작성에 따른 허용량과 실적 변동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별 변동 구분 등록 내용 및 조정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표를 보면 우측 목표 조정 항목에 미등록이라고 표기된 시설이 보이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허용량 대비 실적이 현저하게 즉 50% 이상 낮은 시설들입니다. 미등록이 표기된 시설들은 차이 나는 사유를 소명하고 허용량을 조정하면 됩니다. 조정값을 입력할 때는 상단에 차감량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므로 양수로 기입하면 됩니다. 큰 사유 없이 허용량과 실적의 차이가 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3단계에서 사유를 파악하다 보면 일시중지 혹은 부분적인 폐쇄 등이 확인되어 1단계로 돌아가서 수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속 30일 이상 가동중지를 하지 않았으나 연중설비의 중단이 잦은 경우 즉 가동률이 낮았던 경우 보통 3단계에서 허용량을 조정하게 됩니다. 3단계의 목표 조정 사항까지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통합 조사표 작성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조사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제출 처리됩니다. 다만 조사표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으로 제출 전 화면 상단의 조정 후 허용량과 실적 그리고 시설별 조정량 등을 꼼꼼히 검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 조사표 작성 방법 안내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표관리제 지원 사무국 최명균입니다. 2020년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온라인 실무 교육 중 관리업체 지원 제도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었습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 1에서는 지원 제도 및 유공자 포상 제도 안내가 진행됩니다. 이어질 파트 2 동영상에서는 우수 감축 사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됩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관리업체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지원 사업인 에코베스트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 제도, 배출권 거래 제도 규제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업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 대응을 위한 감축 아이템 발굴과 감축 수단별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 제도 연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행정 업무 교육 등 사업장 담당자와의 멘토 메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발전 부분 중소·중견 규모의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로 지원 규모는 컨설팅 비용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전담 인력이 함께 지원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152개소, 할당 대상업체 15개소, 총 167개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제공받았습니다. 본 지원 제도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편람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과거 지원 공고문에 대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에너지산단 펜스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스마트선도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선도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 사업장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원 과정에서 기업은 에너지관리 현황 진단 및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데이터 계책 관리 및 활용 방안 등 최적 운영을 위한 교육을 함께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신청 시 전문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문기업의 경우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경험 및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80%, 중견기업의 경우 40%까지 지원되며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2019년도의 경우 21개 사업장 총 20여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본 지원 제도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편람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과거 지원 공고문에 대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 신산업 금융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성장 농력 창출 수단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초기 시장 조성 및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해 시설 투자 자금 및 운전 자금의 일부를 장기 절의로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에너지 자립섬, ESS 등 기타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이 해당됩니다. 지원 조건으로 총 소유자금의 90% 이내가 지원되며, 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대기업의 경우 40%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신청 최소 금액은 1억 원으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최근 3개 년간 총 지원 규모 200억 원 중 평균 84%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투자되었습니다. 본 지원 제도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펠란 및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융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시설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융자 지원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장기 절의해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과 유사한 융자 지원 사업이나 지원 부분이 상이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에스코 투자 사업 및 절약 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과 중소중견 사업자를 에너지 사용자로 하는 대기업 에스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의 경우 총 지원 규모는 3,500억 원으로 전체 사업 금액의 90% 이내에서 지원되며, 에스코 투자 사업 및 절약 시설 설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 이내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총 약 5.1조 원이 지원되었으며, 4,690,000TO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본 지원 제도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편람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유공자 포상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산업발전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큰 유공자를 포상하여,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업의 참여 및 정책 추진 의지 고치를 목적으로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포상 신청은 단체 또는 개인 두 부분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단체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의 경우 표창 추천을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의 대상입니다. 평가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성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 적용 노력도, 홍보민 확산 3개 부분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본 지원 제도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관리업체 지원 제도 안내에 대한 첫 번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질 파트2 동영상에서는 우수 감축 사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선 교육 동영상에 이어 우수 감축 사례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목표관리제 지원 3국 최명균입니다. 현재 시청하시는 파트2에서는 산업발전부문 업체 중 우수관리업체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감축 사례 안내가 진행됩니다. 지원 제도 및 유공자 포상 제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앞선 지원 제도 및 유공자 포상 제도 파트1 동영상 강의를 시청 바랍니다.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업체 우수 감축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수 감축 사례로 안내드릴 업체는 두산메카텍 주식회사, DR액션 원산공장, 한라스텍폴 총 3개 업체이며, 첫 번째로 두산메카텍 주식회사의 우수 감축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냉랑방기 통합발레 시스템, 고율 이동식 발전기 교체, 크레인모터 인버터 설치, 공기압축기 필터 교체, 4가지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냉랑방기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업체는 사업장 내 분산되어 있는 약 200여 대 개별난방기에 불필요한 가동에 따른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자 냉랑방기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 도입을 통해 중앙에서 가동현황 모니터링 등 냉랑방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67MW의 전력 절감, 연간 6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율 이동식 발전기 교체 사업입니다. 업체는 사업장 내 기존 이동식 발전기 노후화에 따른 효율 감사로 연료 소비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연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고율 이동식 발전기로의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500kW 용량 발전기 두 대를 교체함으로써 연간 경유 사용량을 약 4만 3천 리터 절감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연간 11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크레인 모터 인버터 설치 사업입니다. 크레인 운영 시 자진 가동과 정지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크레인 모터에 인버터를 설치하여 회전수를 제어하였습니다. 교체를 통해 기존의 시간당 8.8kW 전력 사용량에서 5.2kW로 개선되었으며, 연간 91MW의 전력을 절감함에 따라 연간 4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두산메카텍 주식회사의 마지막 감축 사업으로 공기압축기 필터 교체 사업입니다. 기존 공기압축기 에어필터의 장기 사용에 따른 흡기 저항의 증가로 인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에어필터 교체를 통해 흡기 저항을 최소화하여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기적 여과필터 교체 및 관리를 통한 흡기 저항의 감소로 연간 36MW의 전력을 절감하였고, 이에 따라 연간 1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업체는 DRXON 원산 공장입니다. 해당 업체는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교체 및 제어장치 설치, 공기압축기 사용압력 조정 두 가지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교체 및 제어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업체는 기존 공기압축기 한 대를 인버터형으로 교체하고 중앙제어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중앙제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6대의 공기압축기를 제어하며 보아변동 및 압축공기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공기압축기의 무부화 운전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감축사업으로 인해 연간 약 1700MW의 전력을 절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간 81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DRX1 원산공장의 두 번째 감축사업으로 공기압축기 사용압력 조정입니다. 본 감축사례는 별도의 투자비용 없이 불필요한 시간대의 공기압축기 운전 제어를 통해 감축한 사례입니다. 공기압축기는 부화 운전 시 토출압력에 따라 전력 사용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업체는 중석식 시간 비생산에 따른 생산설비의 높은 압력의 압축공기가 불필요함을 인지하였고, 시간 제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간별 토출 압력을 제어해 불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통해 각종 소모품 등 교체 주기를 향상시켜 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업체는 한라스텍폴입니다. 해당 업체는 소결로 자동승원 예약 시스템, 소결로 예약 때 운전 조건 변경, 고율 조명기기 교체,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결로 자동승원 예약 시스템입니다. 업체는 주말에 소결로 비가동 시 불필요한 시간에 온도를 떨어뜨린 후 소결로 운전을 위해 다시 온도를 상승시켜야 할 때 작업자가 월요일 새벽 출근하는 업무 부담이 있었으며, 또한 작업자 편의를 위해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기존 온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전력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작업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소결로 자동승원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감축 사업으로 인해 월요일 새벽 400도씨에서 운전 온도인 1130도씨까지 자동으로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연간 약 1700MW의 전력 절감과 이에 따라 연간 81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 소결로 예열대 운전 조건 변경입니다. 업체는 제품 장입량에 따라 소결로 예열대 구간에서의 온도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가스 투입량 증가 및 변동폭이 커져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설비별 아이템을 분류하고 예열대 구간 내부 체적을 축소하여 가스 투입량 효율화를 통해 연간 약 8만 1000루베의 LNG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연간 약 18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그 외, 발열량 감소에 따른 하절기 작업 환경 개선, 챔버 설치에 따른 예열대 충로 수명 향상과 온도 산포 감소를 통한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한라스텍볼의 마지막 감축 사업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입니다. 기존의 업체는 사무실과 공장동에서 형광등 및 초광등으로 조도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도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온실가스, 에너지를 감축하고자 총 1046개의 고효율 조명기기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연간 약 770MW의 전력 절감 및 연간 약 36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관리업체 지원 제도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